좋아 파이널 파이트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그 선이 있잖아요 파이널 파이트엔 좋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어차피 버튼 두 개짜리 게임이에요 무정파탄 게임 이게 같은 편도 패지는 그런 게임이었죠 이게 원래 뭐였지? 스트리트 파이터의 이름으로 나오려고 했다고 아는데 이게 원래는 코디 게임이라죠 한번 해볼까? 이거죠 이거죠 좋아 아니 좋았어 우어어어 이게 어렵군요 이게 어렵군요 정말 어렵군요 이 게임은 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으아 으아 흠 아직은 점수만 나오고 이거 어떤.. 무슨 수업 깨지 이따가? 이게 되질 않는데? 하하하하 흠 피가 많이 나왔는데 먹을 수가 없네 으어어어 칼 칼 칼 칼 칼 스트리트 파이터를 보면 코디가 칼을 쓸 수 있죠 안돼 햄버거 아아잇 저.. 여기서 빨리 이.. 파이프로 힘내줘야돼 아잇 안돼 한번 더 떨어지면 이제 저걸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될거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되버려 빨리 꺼지란 말이야 어어 뚱끼가 올텐데 분명 돼지 흠 돼지 사냥 오 태치 야 어 이러면 안되는데 원래 1타는 우락실 해서 또 원포인을 하는 Milky 어떻게 해야해? 칼 아 너무 많이 달았다 큰일났네 곧 가! 오 좋았어 보상이 있군요 던져 좋아 오 고스가 나왔어 여기가 고스는 이렇게 조금씩 따돌려주면서 싸워야 제맛입니다 그리고 잡기를 헤헤헤 가와이하겠지 오! 자식이 스텝을 걸을 줄 아네 자 잡기를 하면서 저 타이밍이 있어요 오! 오오! 그렇지 아이고 보스가 날아오네 헤헤헤헤헤 이게 더 때리고 싶어도 그냥 좀 참는게 낫죠 그렇지 오 이제 한 대 남았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여자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쟤가 포이즌이죠? 으아아아 좋아 어 여기 불이 중요해요 나는 안 맞고 적은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한데 벌써 죽으면 어떡하니? 아 아 이게 또 애매하다던데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캡콤 USA에서 바꿨다 그래서 트레스젠더라는 설정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게 남자이면서도 여자일 수 있기에 딱 때려 맞은 설정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아 아 가드라니까 짜증나네 후 엽 엽 어허 어허 이 가드란 영업들은 잡아주는게 좋죠 진짜 포이즌이네 그죠 어 칼자루 칼자루 아 근데 왜 안 잡힌다 아이 안돼 제가 휴고 나한테 왜이래 어 스탠블 장난아니야 진짜 그러게요 안되겠다 어차피 스피드 펀치도 못쓰는 이상 사나이로 간다 제일 꿀이다는 우리의 시장님 해거 야 빨리와 이 자식들 내가 널 가만 두지 않을거야 후어악 그만 안 다네요 참 문제네요 아우 저기오면 가부리에요 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럴 땐 그냥 필삭이 쓰는 게 맞지 가자 이러면 멈춰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타면 수가 움직여지 이 지하철 으윽 으아! 좋아! 다 죽여버릴게! 이게 다중 데미지가 생기네요 좋았어! 해거의 업택이야! 해거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칼짓고, 칼 던지고 레디언트! 스틸 스파이터? 후! 뿅! 레슬링 놀이! 후! 이게 제일 많이 다는? 여기서 장게뿐은 후! 덤딜인데 저게 해거로 최대한 멋있게 한다나 얘네야 뭐 아아아아 내 뒤에서 좋아 근데 저게 에너지였을거라고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그럼 그렇지 그게 에너지 으! 그냥 난 잡는다 너희를 잡는다 오 칼! 오예아! 칼! 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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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오! 오! 오우! 에너지가 필요했구만요 그래 나이 펀치를 이렇게 강한 시장에 있으면 좋겠어 오우! 우워! 짜아! 그래도 많이 다녀요 역시 칼자루 에너지! 에너지 어디 내 칼! 내 칼! 내 칼! 아하하하하하 안돼 시장님 일어나세요 시장님 얘네보다 더 파워가 좋은 우리 시장님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거야 아아! 내가 내가 칼 드라이버로 오일을 극살을 해버릴거야 햄버거 모아야겠다 이게 지금 아아! 어 진짜 죽겠는데? 장난이 아닌걸? 내가 언제 장난하는거 봤어? 어우 막 뒤에서 찌르고 그냥 난리가 났네 파이프 마무리 역시 17대 1의 전설다윈 없는거에요 자! 난 리치가 기니까 니가 스텝을 밟아봐야 내가 팰수가 있지 오케이 아 전화가 안돼 큰일났어요 껍이다 오케이 얘네들 뭐해서 죽질 않으니 오! 하하하하 왜왜왜왜 뭘하세요 오! 오! 아이씨 저 칼이였구만 이거나 먹어 아 17대 1을 못이기니까 우울하긴 하네요 으이아하 으이아하 크흠 스타 제로 시리즈 그 소동이 그 뭐 칼나 칼 칼 아이구 내 칼 으쌰 내 칼 쇽 쇽 칼을 지키면돼 갑자기 포처가 되고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오우 오 안돼 칼집지마 노 칼 쇽 쇽 쇽 어아아 치기가 또 문제구만 이겨울신 댕지가 세보이네 칼을 그냥 못집게 하는구만 그렇지 이 자식아 칼을 함부로 다루는게 아니야 이 스테이지를 무사히 클리어했습니다 보너스테이지 차 부서 차를 부서어 안되겠어 그냥 이대로 싸울 수가 없어 모든걸 부숴버릴거야 휘질러서 부숴버렸습니다 퍼펙트 비제이 비제이 토니 초파님 어서오세요 오 악당의 차였군요 아 이쯤되면은 지금 이미 2탄까지도 엄청난 시련을 겪어온 우리 비제이지만 요이쯤되면 이제 정말 어렵거든요 어디있냐 그렇지 근데 맞고 너도 아우씨 왜이렇게 잘 피해 난이도가 진짜 짜증나요 아 에잇 아아아아 안되겠다 드디어 우리 영웅 가히 등장 우우야 이야 이야 아이 해고보다 좀 느려보이네 하지만 이게 짱 어우 얘는 주니어가 아니라 진짜 리얼 안돌해네 예잇 예잇 얘는 왠지 좀 무서워 이게 칼부는 소리가 엄청 찰져요 받아라 남의 가게 문을 맘대로 박살내고 들어가서 남의 가게 문을 맘대로 박살내고 들어가서 두 닭을 먹입니다 어때요 저거 시즈 오오오 역시 슈퍼히어로 칼을 맞아도 얼마 달지 않는 이 무한의 체력 쟤는 체력이 왜이렇게 많냐 너 임마 너 그런게 아니라고 했어 아니 어어 오 칼칼 마이 칼 쇽 쇽 마이 칼 으아아아 무슨 체딜락에서 그 이탈왕처럼 썰어버린다 이탈 어어 예 이도류는 소돈만의 특수기 야잇 너흰 나를 너무 화나게 했어 아이 또 또 너가 나오니 돼지야 오 아 오 으 으아 으아아아 이기다 칼을 집어야돼 이제 더이상 칼은 사라져서는 안되는거야 아 영축치 않은 곳 좋아 여기 이즈 이즈 하고 있으면 못나오겠지 아 에이 아 또 왔어 오디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어우 빨리 살아나서 파이프를 한 대씩 아! 이렇게 부치기 당하면 역시 우리 영웅 코디가 다시 나오게 되죠 제일 밸런스형이죠 얘가 던져 으으 으야! 부치고 란의 칼질을 반복한다 이 씬 하나 만들고 이렇게 날 끌고 왔단 말야? 이야! 어느새 흰탄도 보스가 있는 오! 아우! 저건 거의 격투게임급 심리전이었어요 지금 코이진이 엇가드치고 돼지가 정가드로 날아오고 오! 안돼! 이러지마 그렇지 이렇게 패면서 전진한다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좋았어 다시 다시 무기를 들어! 혁명이야! 이건 아 근데 행다기 이제 나오죠 아 이건 또 왜 나오는데 이게 음식 밸런스가 영 좋지 않아요 좋아 근데 이게 또 양쪽에서 볼거기 때문에 우리 확실히 처리하고 가죠 ark 버스다 한 대 치고 시작하죠 이거 먹는건가? 그렇지 껌 어어 이게 부스가 저렇게 생긴건 저렇게 생긴건데 여기 맞상대는 생긴대로 놀아야되요 우리 해거시장님 역시 해거시장님 예를 들어 으어어! 비겁한 놈 총을 쏘다니 오우! 피할 수가 없어 총 좀 쏘지마! 어, 이제 마무리 마무리 으아아아아아 으아아 아 att 내려와 어? 이له? 이야!! 총 쏘지마! 총ição! 그맛쌈! 아! 진짜!!! 아 bridges! 아! 안되에에에에 엥큐 흐허 하우 하... 칼이 나왔어 이제 저 녀석을 저격할 수 있어 아하핫 으... 지금 4대 1인데 총 까지 쏘고 있어 이... 이런 미친 자식 근데 칼도... 칼도 뺏겼어 아악! 피할수가 없잖아 야 인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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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암아암어 죽어! 흐어엉! 이 자식! 으아하아 점점 어려워지겠죠? 아 여기가 땅에 그 동수없는 데죠? 조심해야 돼요 점프해서 피해주세요 충분히 나 피해주세요 오오 이 패턴이 있네 근데 날 쫓아오면 아하 잘했다 떼요 그냥 전지하면 오오 불빨 이게 바로 불맛이 으아악 피해 저기있었어 저기있어 아 이게 모든곳에 불이 있네 쫌쫌 오오 피해 아 피해 불을 피해 아 점점 노답하다 버틸수가 없어 코디출동 그냥 돌아가면서 해버리네요 이렇게 이게 코디 펀치를 아하 마스터 못하니까 아하 쟤가 화면밖에 있으니까 보이질 않네 야이씨 너 이 자식 오오오오 오우 점프를 계속하니까 피해졌어요 그죠? 일종의 보스에 대한 믿음이 추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식들 넌 언제까지 앉아있는거니? 넌 엉? 통딱! 으아! 일로와! 일로와! 오우! 이, 항상 신출규모하게 등장하는 돼지가 문제였잖아. 안돼! 내가 너무 와버렸던 거 같애. 쟤네 둘을 처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화면에서 안 보인다고 타아! 빨리, 빨리, 빨리. 방향을 한 곳으로 몰아도 오게 편해. 몰아도 해. 근데 포이즌이 가만 안 있네. 이, 못된 지지배가 빨리! 죽으라고! 못된 지지배야. 어! 어어! 어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란다. 오오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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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더 가면은 애들이 더 나올 거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구간을 몇 개를 넣고 도 못하고 계속 죽니ryw! 아, 진짜.. 제가 봤을 땐 지금 제, 제 처지에는 해거가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냥 해거로 밀고 가겠어요. 어우, 제 잽을 넣는게 얇먼네. 이러다가 잡기캐에 눈을 뜨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우! 어 진짜 어렵네 이제 아우 진짜 저놈의 칼집 그래 여기에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너희가 맞았었겠지 뿅! 어휴 시몬스 이름이 이름이 침대같은 녀석아 일리베이터 올라가서 보스를 맞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막 그 여기 보스가 로렌토죠? 아우 사람도 많이 어우 로렌토의 대략 좋아 어어어 영 좋지 않은 곳은 위기가 나왔어 분명히 여기 부하들 맞고 싸우라는 소리였을텐데 우와 우와 머거트 던트 착한 녀석 아아 이렇게 여기 뒤에 로렌토가 보이네 어 으으 로렌토 아우 짜식들 오우 날 잡았어 내가 얼마나 거부인데 짜식들이 네 맞아요 이번 로렌토 이름이 맞네요 로렌토 왠지 이탈리안 같은데요 좀 많이 때려야돼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다행인데 오우 근데 분명히 여기서 죽거든요 아니 뭐 어쩌자는 겨 오우 살았다 오우 지배타는 무조건 피해야돼 저 잔상이 사라졌을때 해야되는데 정말 빠르네 캐릭터가 흠 막 뿌리네 또 이 버티는 엘리베이터도 신기하죠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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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탈을 막 뿌리겠지 회야만문 바하야만문 야아 ر poly 하아야만문 против 어와 어우 뭔가 말렸다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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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그렇게 잘 버티더니 좋지 오! 됐스 아 생고쿠3요? 아마 생고쿠 있을걸요 여기는? 다음에는 그럼 생고쿠3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스테이지 그냥 아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강화유 림고루 강화유 림고루 화! 오! 깼네 어... 매일은 아닐것 같구요 앞으로... 아마... 화목? 아니면 화... 수...금? 화수목?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수목이 제일 만만할텐데 이제 다시 시작한거기 때문에 방송 편성은 좀 예민하게 잡아야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있으면서 할게 방송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격게임 대회나 영상같은걸 풀것 같습니다 요게... 네 맞습니다 한 6시부터도 할수있을것 같긴한데 한 6시부터도 할수있을것 같긴한데 그때는 자주 식사하시니까 사람도 없을것 같고 저도 밥먹고 와서 한 8시정도에 하면 딸것 같아요 오우... 쿠바이이 오우... 오우... 쿠바아우... 쿠바이 empowerment 원하진플빙기 웅... 어허... 우아허... 난 좀까지 해그 할꺼야 우우... zan... 히히고... 왜 이렇게 해서 자, 그래도 잘 몰아갔죠? 오, 멍멍아! 우앗! 이게 핫소리 듣고서 아, 돼지구나 했는데 아우, 아파 옳지 이게, 이렇게 오래된 게임이라는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멋지네요 어엉! 에, 해거가,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코디로 야유패턴도 못쓰고 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빌불 그럼 열불불 아, 이러는데, 들어있는가요? 뭐야, 박스가 많을 필요가 오오! 죽다 살아나면, 이렇게 먹을게 많더라 저거 카레 아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건 뭐지? 어, 맥주? 맥주도 에너지가 차는군요 어른들이 세계랑군 아, 진짜 에너지 지겹게 나와 아, 아하아 야, 애이자식들아 와, 와, 빨리 와 내 귤, 저것도 아마 먹을 수 있는거겠지 먹으면 에너지가 차겠지 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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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 몰려서 나의 공격을 받도록 해 내가 용서하지 않을거야 이야아아아아아 아아 도는거 복부수구 오오 바꿔야지 복부수구 으아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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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아 그래, 너네가 맞아라 으아아아아아 피자먹어, 정신차려야되 이 녀석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넌 물러나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오우 사과, 왜이렇게 먹을게 많나 했더니 행복하네요 오, 하아 으아아 으아아 여기 둘러싸여있으면 역가돌만 몇번이 아아 으아아 으아아 슬라이딩구부 시장님 내 복숨 무한이다 그러니까 스크림만 돌아서 깨볼까 좋아 좋아 아, 일렬로 정렬되어있을때가 아주 좋은 상황인데 하루종일, 어 저거 돌 때는 또 맞지도 않아요 지긋지긋하네 지옥같은 여자가 화장실을 섹시 세 세 세 세 그 끝에 낫 미처 끝나지않은 단어가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 세 세지? 슈우우우! 의아아아 아, 탑니다 직장실에서 탑니다 뭘 타나요? 하긴 한국 지하철 화장실은 휴지도 팔고 뭐 먹을 것도 팔고... 팔다군요 그 뭐야 그 동그란거 있잖아요 그 셀프 아 섹시였네 뭐 섹실만 그냥 여기 섹시거리네 근데 화장실치고 아주 칸이 많네요 굉장한 화장실이네 아 새에 대한 미스테리가 드디어 불렸습니다 이게 수명이 없어서 참 좋네 무한리필 몽붕이에요 이게 점진적 전진과 함께 때리는 맛 아 사라졌어 적의 나의 희망이었는데 돌아 어우 얍삭한 놈 완전 주태가 앙씨하네 이게 잡기로 커버할 수 밖에 없겠죠 still 오우 차라이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길 잘했네요 어차피 불에 죽을 것으로 으으니 raj 어어어 Back 돌아 돌아서 생존해요 자 계속 간다 간다 나아갈 뿐이야 아 다 가드하네 나는 컨트롤할때 스쳐도 죽더니 니네는 가드까지 하고있어? 아 에너지 회복이 있어서 다행이지 이제 슬슬 보스가 나와야 정상아 아 치킨 먹자마자 이게 무슨 봉변이야 어 막질러대네 돌아 렐리엄체 돌아 씨 된놈들 칼이나 내놔 난 돈다 으아아아 아 시장님 그래 일렬로 나 이 칼을 받도록 해 무한리필 칼이야 흐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 이름이 엘가로에요 멀어 다니는 무한납기 멀어 다니는 무한납기 유어어어어어어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름이 쟤 홀리우드네 야 이 칼 치료받아라! 얏! 가나 들고가야 좀 약간 보험스럽다는 식으로 저게 뭔지를 좀 상황을 보고 아아 너무 먹을게 많잖아 그냥 막 들고서 나를 지켜 나를 지켜 나를 지켜 나를 지켜 나를 지켜 다 돌아 어느지 별로 안다네 52회 컨트 제 생각보다는 쩍게 했네 왜 다 돌아 다 돌아 좋아 난 나 자신은 훌륭하게 지켜낸거야 무한리필 파이프 으화아 날 지키는 훌륭한 무기 너가 아무리 거리를 돼도 소용없다 난 너보다 더 긴 기럭 억지로 상대할 수 있다 이걸 갖다 할 수 있을까? 아어어어 안되 안돼의 곤란한 상황이었네요 이 자씨 아 잡아 아비게일 그렇지 같이 맞고 오 괜찮아 괜찮아 얘 같이 나오니까 힘들겠네 얘 패턴의 휴거랑 똑같잖아요 돌고 다시 돌고 돌아 그냥 아이씨 혹시 왜왜 니 멋대로 내려와 이렇게 맞아야지 그렇지 흥분하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건 이렇게 막아야죠 당연히 그러네 계속 잡으면 아아아아 돼지킥 시장님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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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펀치가 굉장한거 흐하하 흐하하 아아~! 흐아아아아~! 아어어? 아아! 으어엌! 어엌! 아어어어! 아아~! 날라차기! 흐흫! 흐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로 갑시다. 어허하우 에어엤어허 어허하하 에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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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옹 으어우! 이제는 그냥 조기아들이 이기도 힘들다 이거요? 다정 스테이젠만 침착하게 자식들 나보다 거리도 짧기 때문에 으우와! 함정카드였구나 이런 깜찍한 녀석들 내가 다 한 대씩 내려줄 거야 이렇게 말이야 왜 석유통 하나도 못 가게 하니 까고 싶었다고 까고 싶었다고! 어! 으아! 이 기둥은 못 펼쳐서 안해? 어 이제 점점 복지 환경이 좋아해지네 그 아까 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애들이랑 이 녀석들이 차이잖아 이게 가진건 다 비슷한데 복지가 됐구냐 여긴 우와아아아아 상대리아가 그냥 안돼 딸만큼은 시장의 손으로 아버지 된 역할을 중시하겠어 나 아버지 된 자 아아아아 아버지 된 너의 나의 마음을 이내가라 아아아아 아빠 그만해! 마이갓 이 파더는 널 향해 치는거한테 하고있어 아이 아이게 아닌데 오오오오오오오 무슨 격투게이머 Infinite 아오오 진짜 거리재기 싸움을 이런놈들이랑 하고 자 정상을 위해 올라가도록 하자 적을 만나게 될거야 가쓰고 싸우게 되니까 오, 엘리베이터도 투명해. 질이 좋아. 근데 조작은 안 된다 하서. 그러게요. 어어! 이야! 이야! 구석에 몰아넣고 이렇게 패면 너희도 도리가 없지. 에너지 깎인 것만 보이네요. 오오. 이거 주장 깨는걸? 근데 옥상은 무슨 그냥 마치 거리로 나온 듯이 아주 조경이 좋아요. 오이씨. 제 이름은 포이즌이 아니고 록시네. 아하! 점프! 아하! 하하하하하하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우와! 아하! 어! 아! 아, 지금 뒤로 돌아가서 때린 거야? 그어어! 아하! 와 좋아 어 이게 은근히 얘네한테 야비네요 이게 그냥 달려와가지고 때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가지고 한 대씩 천천히 갑시다 근데 시간이 이게 물론 시간 때문에 죽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세요 53에서 지금 거의 한 10초 정도 멈춰있었어 이게 둘러싸여 있으면 정말 도리가 없네 와아아아 추억파리로 하면 나좀 살려줘 오케이 일렬로 오면은 뭐 선착순 방울이죠 왔어 어어 야 눈좀 이비게 해줘 그렇지 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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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500평이네 지상이 왜이렇게 후지노 아니아니아니 1층이 왜이렇게 로비가 후져 그래 더 밀어봐 나 다 부숴버릴거야 어어 버거 으어어 군타이밍에 보면 이거 완전 초보스이 플레이 같은데 왔어 자시끼 부 üzerine 지시jaw collect 어아하 한대 안대 하이프! 그래, 내 곁에 있어 어? 설마? 아직도 가야기 한창이구만 으흐! 좋아! 연속으로 맺히면서 가자 어, 위험하네 또 야, 한 15회 컨티뉴가요? 아아아아아아 감성디자인이죠? 아름다워요, 제가 봤을 때 칼 부안일 아, 역가드 아니, 역가드라는 게 사실 없는 개념인데 지금 핵스크롤 액션게임에서 그런 거 찾고 있어요 얍!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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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presidente 오늘 핵스크롤 액션게임이 흥한군요 어, 어느 순간 엠제이 훔... 어우, 강대비의 피어버려 인사하렴 나이트맨 노린 컴퓨터이... 어우, 지능 높은 플레이 엠제이님? 어어우... 아우, 예. 각오 박치기나니 어어! 초콜렉스를 쓸 수가 없게 만드네 어우 저 박치기가 진짜 어렵네요 어쩌라고 나더러 피하라고 이미 차있어 넌 이미 차여잇 아 박친다 보스를 복전해두고 지금 잡아 저log가 꼼 죽기 첫전에 석유통을 만나서 내가 통닭을 먹게 되더라 심연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Es 아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charge This game is up 어려울땐 도운거에요 괜히 나는 에너지 깎이기 싫어하면서 고집부리다가 더 큰 카드 불러올수있어요 무슨 얘나 안보고한거같아 그래 이건 그러게요 안드레랑 안드레 주니어가 빨리 왕좀보고싶다해 샨드레가 무모 진 야 어 아 땃 아이 이게 한층에서 거의 세번죽는거같애 뚜그ы 보어어 으음 좋아 이제 슬슬 Lust일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아우 너무 빠르네 애들이 왜이렇게 미... 연가도 넣지마! 아우 일어나자마자 칼로 찔마대기 이 자식끼리 시장님이야 시장님 니네 그 먹고 살려면 다 그 잘해줘야 돼 내가 아우 좀 살살해 오빠 야이씨 좋아 아 굴리겠지 뭐 아 근데 먹을게 없어? 또 굴리겠지 뭐 어어 근데 다 정치네 섭섭하다 진짜 와 먹을게 진심 없네 그죠 이지선 다 쩔어요 오 드디어 얘씨 얘네를 먼저 빨리 죽여야돼 빨리 죽여 hell 빨리 돌아 와어어아아 누가 우아한 conscien Guess 이보리가 안되면 칼을 모으고 대자력이 있긴하구 칼! 칼! 가압!! 와라 너의 손길이를 뛰어넘는 벙의 공격을 할 것이 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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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날 어렵게 만든 너 아 이제 보스가 아닌가보네 난 벌써 보스인줄 알고 숨 빼고 있었는데 아우 뜨거워 아우 칼제비들 아아아아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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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아이고 말로 하자고 왜이렇게 말을 안해 아아아아 진짜 돌아 아아아아 저 다트명사수새끼 쟤가 널 칼로 썰어버릴거야 돌아 돌아 그냥 계속 돌아 이 녀석들에게서는 보는게 사는일이야 아아아아 칼로 찔러 오 대화를 하자니까 장데리가 무너진다 어어 아니 근데 어 근데 이것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어 요즘 오락실은 100원에 안해주니까 2000원.. 200, 한판에 2원이라 생각하면 지금 4000원동안 쓰고있다 이거야 내가? 어 내 딸! 내 딸! 네에에에에에에에 널 내가 찾을거야 내 딸! 내 딸! 역시 하하하하하 신체벌을 벌어 아아아! 아잇씨 그만해 이 자식아 내 딸 내 딸 내 딸을 온전히 살려준게 고마운 어찌보면 내 딸 으어어어 총질 그냥 꼬 아아아아아 피할수도 없고 우 우어어어어 으어어 사실 인기가 왜이렇게 많아? 죽지마! 공평의 함정이야! 아아! 총질! 또 갈기듯 들어.. 오! 자기편을 썼어 이런! 아오! 죽겠다 죽겠다 죽네! 아오! 근데 자기편도 알아서 죽여주네요 아오! 오! 저 화살이! 타격에! 죽여요! 아! 근데! 아하하하 미쳤어! 어이없네 진짜 자 이럴때 코디가 등장! 스토리라인을 맞춰서 가야되요! 이야아아아아아 이게 제가 스토리를 맞춰서 하고싶어서 그랬어요 이게 스트리트파이터 시리즈로 이어지잖아요 코디가 이 여자친구한테 아주 몹쓸 짓을 아주 오! father! I was so scared! I'm so glad to see they didn't hurt you I'm so sorry, 제시카 제시카? 제시카? 이 코디 썩을 놈이? 아아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하하하하 전혀 다른 사이 아닌가요? 암튼 코디가 저 저 제시카라는 여자를 겁탈하고 막 시민들을 폭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가서 제수복을 입은게 스트리트파이터 제로 시리즈 코디 스토리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뭐 나름 스파에서 이어진 코디 스토리 지주 쫄 треть 저 임기 від 어디가는거야? 지금 우리 좀 걸을 수 있을까? 난 여기 있었으면 좋겠... 그대와 말인...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난 악을... 쳐다내야 돼! 오! 코디! 음... 이렇게 오늘 CL킹의 오락실 방송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파이널 파이트도 진짜 어렵네요. 아까 캡틴 아메리카 앤 어벤져스도 그렇구요. 좋네요. 시험공부한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런거에요.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성공하시고 큰사람 되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오늘 CL 오락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난 게임과 멘트와 그리고 실력으로 아 출제에요? 선생님이셨어? 아... 선생님이셨구나. 굽신굽신? 전 이미 학생이 아니지만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 갑자기... 보이는 라디오 하고 싶어질 정도인데... 하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준비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CL 오락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L의 오락실을 협조해 주시는 IST 솔루션, 그리고 존 IST에서 방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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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